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김상민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거 결과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여러분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정인이 양부모, 특히 양어머니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됐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유죄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가 인정이 되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이 기소할 때는 살인죄 미필적 고의를 입증을 못해서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한 이후에 그다음에 국과세 정밀 부검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중간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사형을 구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본인은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정인이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하고 앞서 말씀도 얘기했지만 그 뜻이 이제 발로 밟고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이러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해서 살인죄가 유죄가 선고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가 한 사람은 양형이었어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거죠. 그거는 과연 법원이 사형을 선고를 하느냐 아니면 무기징을 선고하느냐 아니면 20년에 한 25년에 30년 사이에 장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거였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 양모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건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쨌든 1명인데 무기징역에 나오는 예는 흔한 예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살인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네, 살인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1명인 경우에 사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무기징역이 나오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1심에, 죄송합니다.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건 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양어머니, 법원에서 재판할 때 보면 입양된 정인이가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학대 행위로 극심한 공포를 겪다가 양어머니로 인해서 마지막 생명의 불씨마저 꺼져갔음이 충분히 짐작된다. 재판부도 이 판결문 쓰면서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이가 그렇게 이제 정말 비명함 없이 쓰러져 갔을 때 그거를 그 기록들을 보면서 재판부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매일 출근하면서 저도 이제 남부지법 자주 가는데 저 이제 조아들 그다음에 저런 정인이에 대한 얘기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항상 저런 것들을 보면서 글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김정인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1명이지만 성인이 아니고 말도 못하는 아이고 그 과정들은 너무나 잔혹했고 또 지금 사회에서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여러 가지로 보도된 사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의 징역을 선고를 한 거죠. 양부도 법정 구속시킨 거고요. 양아버지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양아버지의 주장을 재판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판시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예요. 저도 기록을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한 게 일회성이다. 그날 한 번 학대를 확 했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직장애가 없었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죠. 그날 내가 출근한 사이에 낮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정인이에 대한 이 양모의 학대는 단순히 저 최장애 문제가 생겼는데 그날, 하루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였던 것이거든요. 그날 하루는 뭐 100번 양보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아이 얼굴이랑 집에 퇴근할 때 아이 얼굴 몸 상태가 다른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법원은, 검찰은 의문을 던진 거고 법원도 그걸 인정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영진 행거가 생각하기에도 지속적으로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데 그걸 남편이 아무리 출퇴근한다고 해도 밤에 집에 들어도 모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조, 혐의도 인정을 한 거고 남편도 몰랐다고 좀 부인하고 있는 점. 또 아이가 잔혹하게 사망하고 주범인 양모는 살인죄에 무기징적으로 선고된 거. 이거를 지금 봤을 때 아동학재체사회 방조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마 남편에 대해서는 법원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 양목뿐만 아니라 친아이도 있잖아요. 엄마는 구속돼서 무지정이에요. 아빠는 지금 밖에 있는데 아빠마저 구속되면 그 아이를 사실 키우는 거는 쉽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물론 양쪽에 조부모나 외조부모들이 있으니까 키워줄 수 있겠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엄마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아빠도 구속되면 또 그 두 사람의 친생자, 아이는 어린아이 누가 키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부부를 동시에는 잘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례 아닌 관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안 된 거고요, 그런 점도 감안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부부로마저 법정 구속을 했다. 그건 제가 오늘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이 도저히 간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설사 아버지까지 법정 구속이 돼서 두 사람의 친생자의 양육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 아이가 조금 엄마, 아빠가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사정을 봐줄 계제는 아니다. 범죄 삭제가 너무 심각하고 잔혹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양부마저도 법정 구속시킨 거로 저는 봅니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차마 읽기조차 힘든 그런 내용이네요. 키가 79cm, 몸무게가 9.5kg인 16개월의 여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망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미 피고인의 학대로, 양어머니의 학대로 여러 차례 골절상 등을 입었었는데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던 정인희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 두 차례 이상 밟았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양형과 관련해서 부검의가 한 이 내용이 양형의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인이 부검의의 보고를 보면, 부검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한 것이었다. 반인륜성, 반사회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 평생을 감옥에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재판부가 이렇게 엄하게 처벌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정인희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세상이 알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 이 정인희 사건 지금 오늘 2심 선고가 됐죠. 물론 항소심 대법원이 있으니까 완전히 사법도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계속 아동학대 사건 발생. 그래서 화성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너무 사건 유형이 비슷해서 이제는 이 사건이 어디 사건인지 저희가 헷갈릴 정도의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법정률도 너무 낮고 양형 기준도 낮고 법원의 선고률도 낮아서 이게 굉장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몇 년 살다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사회 일각의 비판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법정도 높아지고 양형 기준도 높아지고 선고 용도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정인희 사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자가 한 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무지 징역을 선고했다. 이제까지 있었던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법원의 판단과 앞서 주영진 앵커가 얘기했던 법원이 이렇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법의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야, 아동학대가 잘못하면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위하적 효과를 법원이 노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형벌로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동학대 범죄를 조금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인희의 양아버지 징역 5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재판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인희가 사망하기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나빠진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서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강하게 당부하였는데도 이런 호소조차 거부해서 정인희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그래서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1심에서 정인희 양부모, 양어머니에게는 무기징역, 양아버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왜 내가 폭행을 당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정인이 지금이라도 정인희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